이거 재밌겠다. 평소에 하던 거라서. 신발 좀 잊은 것도. 하나, 둘, 셋.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, 셋. 듀엣 센세이션 안녕하세요. 슬라임입니다. 네 그럼 바로 세 글자 게임 시작하겠습니다. 더 스타 촬영 현장에 대해서. 오케이. 자유롭게 해. 자 저부터 그럼 왼쪽으로 가겠습니다. 더 스타. 촬영장. 좋은데? 와 진짜로? 와 진짜로? 바로 틀려버려야 돼? 그럼 연습 게임으로. 아 연습 게임. 오픈이 노래가 있어요. 땅땅, 원어모 이렇게 하겠습니다. 오케이. 그러면 연습 게임 몇 번 더 해보겠습니다. 나 이제 캐치했어. 하나, 둘, 셋, 넷. 세 글자, 세 글자, 세 글자, 세 글자, 세 글자. 더 스타. 촬영장. 좋은데? 와 진짜? 응 정말. 정말? 근데 이게 이렇게 늦어지면 걸리는 거죠. 아니 이거까지 연습을 하래. 5, 6, 7, 8. 세 글자, 세 글자, 세 글자, 세 글자. 집에서 재윤이 상의를 벗어낸 아 정말? 그러면 어떻게 와 정말? 재윤아 왜 그래? 아 정말? 근데 다 연습을 해야지 너가. 근데 이거 세 글자 하나로 계속 돌려도 되는 거예요? 아니 와 정말. 와 정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? 아 혹시? 셋 다 똑같은 걸로 다 할 수 있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자면 집에서 내가 상의를 벗어. 어떻게 계속 벗고 있는 거예요? 어떻게 어떻게 마다 끝난 거. 근데 이렇게 랜다 보라는 거 재밌다. 아 정말? 먼저 해보실래요? 나 먼저 갑니다 이번에. 그럼 이렇게 가나요? 선 스타트 해보세요. 그렇다면 세 글자 게임 본 게임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. 이번에는 진짜 집중하셔야 됩니다. 리얼 게임.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. 오늘은 뭐 할까? 화보를 찍었어. 밥 먹자. 아 정말? 뭐 먹어? 탕수육? 짜장면? 어 예! 생각이 안 나. 어우 세 글자랐어. 근데 뭐 생각을 했냐면 탕수육 다 뭐라고 했더라? 짜장면. 그 다음에 상의를. 그럼 상의를 그럼 내가 먹을까? 이렇게. 끝. 아니 아까 했던 게 맴돌아가지고. 아 이거 재밌는데. 아 이거 재밌다. 그럼 저는 끝인 거네요. 와 아쉽다. 진짜 데스네. 둘이 데스네 했지. 재윤이 너가 시작하는데? 내가 먼저 할까?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. 화장실. 좋은데. 진짜로? 외가. 화장실에. 근데 웃겼던 게 화장실 했을 때 좋은데라고. 화장실. 좋은데. 화장실이 얼마나 좋아. 아니 여기 화장실이 좀 실습 좋긴 하더라고. 더 스타 할 줄 알고 좋은데 라고 하려는데 화장실이라 해서. 맞아요. 제가 이렇게. 그러면은. 우와 선물. 우와. 진상에서 유명한 외교타르. 진짜요? 외교타르. 우와. 감사합니다. 우와. 이거 줄 서서 먹는 거 아니야? 여기 중순가 먹는 것인데. 아 정말?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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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아쉬운데 새벽에서 한번 연습 게임을 딱 하고. 좀 랠리가 좀 되게. 우리 랠리가 너무 많아. 랠리 좀 해줘 봐. 세 글자. 세 글자. 세 글자. 세 글자. 세 글자. 내 마음. 좋아서. 기분이. 날아가. 화장실. 갔는데. 날아가. 왜? 화장실 갔는데 상의를. 날아가. 상의가 날아갔어. 하이도. 날아가. 하하하하. 그러면. 아 정말? 아 정말? 아 정말? 어디까지 이게 이 영상이 쓰일 수 있을 것인가. 어디까지가 해주는. 뭐 하는 거예요? 우리 지금. 몰라요. 의식의 흐름대로. 아무튼 네. 저희 이렇게 세 글자 게임을 했는데요. 네. 소감이 어떠세요? 게임을 우리가. 죄송한데 저희 게임을 잘 못 해요. 저희 게임할 곳이긴 한데. 왜 게임 못 하긴 해? 아 근데 저는 진짜 재밌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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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었고 나중에 아홉 명이 다 같이 하면은. 진짜 재밌겠다. 한번. 재밌을 것 같아. 전망 집중이. 네. 한 바퀴가 다 돌지 않을 것 같지만 아무튼. 네. 이렇게 너무 재밌었고 재윤 씨는 어땠어요? 저는 오늘 더스타에 촬영 와서 너무너무 재밌고 즐겁게 하고 가고요. 역시 SF9이 또 SF9 했다. 느끼고 갑니다. 제가 진짜 정신 없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. 맞아요. 늘 하다 보면 정신 없어지는 거예요. 맞습니다. 아무튼 이렇게 재밌게 게임을 했고요. 여러분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랜스앤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더스타 유튜브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많이 해주세요. 많이 많이 해주세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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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